다음은 펠리페 선수와 연패를 끊어내고 4라운드를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. 먼저 오늘 경기 마친 소감부터 들어볼께요. 항상 이기면 기분 좋고요. 그리고 저희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했던 시점이어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KB 손해범의 가장 큰 고민이 결정해줄 선수가 필요했던 건데요. 오늘 5세트 펠리페 선수가 해답을 찾아준 것 같습니다. 스스로도 해법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을 것 같거든요. 보통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. 하지만 어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저는 정말 행복해요. 그래서 오늘의 팀이 승리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. 항상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가끔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. 이번 시즌 중반에 합류해서 사실 선수들과 맞춰갈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고요. 조금은 정신없이 보낸 전반기였을 것 같습니다. 전반기를 좀 평가해 보자면 어떻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사실은 어려웠지만 KB 선수가 많이 도와주셨을 때 저는 여기에서 많이 도와주셨을 때 그래서 저는 행복해요.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도와주셨을 때 도와주시기 위해서 정말 행복해요. 저는 그냥 모두에게 감사합니다. 그래서 다음은 앞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물론 전망이 많이 힘들었고요. 그래도 팀에 있는 선수들이 좀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고 너무 다들 친절해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시즌을 좀 바라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 기분 좋게 승리를 거뒀습니다. 펠리페 선수 2019년 새해 소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. 네 새해에도 계속 오늘처럼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좀 범실을 줄이면서 2019년에는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펠리페 선수 만나봤습니다. 네 펠리페 선수 만나봤습니다. 1 펠리페 선수 hein